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전자입니다. 오늘 또 오전 장이 열렸습니다. 열렸고 장은 흘러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좀 빠질 듯 하더니 다시 또 올랐다가 약간 좀 약보합으로 가고 있어요. 큰 상승의 힘은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보아권에서 놀 것 같아요. 미세하게 놀 것 같고 현재 기관들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한 102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은 현재 팔고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삼성도 거의 보압이고 하이닉스가 한 0.79% 정도 빠지고 있네요. 우선주도 한 200원 빠지고 있고 네이버 0.29% 하락 삼바도 0.73% 정도 하락하고 있고 LG화학은 보압이고 SDI 4.68% 급등하고 있네요. 현재 차는 0.7% 정도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 1% 정도 오르고 있고 기아는 0.24% 정도 오르고 있어요. 현재 KB 금융이 많이 올라왔어요. 현재 0.49% 정도 상승을 했고요. 여태 그렇게 큰 흐름은 별로 없다.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일단 국내 증시가 아니라 국내 증시에 지금 코스피뿐이 아니라 코스닥도 현재 한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낫네. 코스닥은 한 0.65%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좀 오르고 있고 개인들이 팔고 있죠. 오늘은 개인들이 팔고 있다. 차트도 별로 싹 좋지도 않네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같은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들 좀 빨간불이네요.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 에코프루비엄 1.75 펄아비스 0.8 LNF 2.15% 카카오게임지 1.43 위메이드 0.2고 HLB 1.45 셀트리온 제약이 0.80 이렇게 지금 현재 오르고 있어요. 그다마 흐름은 좀 나은데 그래도 많이 빠진 거죠. 코스피 코스타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제는 어제는 미국이죠. 미국장이 휴장이었어요. 휴장. 그래가지고 한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국내 증시는 그래요. 국내 증시는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이 기대게 되는데 과연 얼마나 유입이 될지는 한번 참고해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여기에 환율을 따라서 하루 만에 하락 진정해가지고 개장한 뒤 한 1190원 선에서 공방을 버리면서 좁은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79%까지 오르면서 오름세를 보였고요. 달러인덱스도 95선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 강세하고 1,190원대 상승한 환율의 수출업체 그런 내고 물량이 환율 상단을 약간 누르면서 1,19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을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서울 외국한 중계에 따르니까 간밤에 뉴욕 차익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거래당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이 1,192.15원에 최종 효과됐네요. 보니까 1개월물 사프포인트가 0.95원임을 감안하면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한 1.5원 정도 가량 하락 개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대회를 맞아가지고 휴장했죠. 마틴 루터킹. 유럽 증시는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나온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제부양 메시지에 주목하면서 일제히 상승을 해요. 그래서 17범 유럽지수인 그 스토크스 600지수가 전율 대비해서 0.7% 정도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프랑스 파리 증시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각각 0.8, 0.9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중국은 지난해 4분기 그 GDP 성장률이 4%를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8.1%의 성장률을 보였다고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 그 로이터통신의 그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역시 정부 목표치를 상위한 수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진핀 주석은 세계영재포럼의 다보스 어젠다 2022 연설에서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 모멘텀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올해 성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어요. 중국은 오는 3월 개최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유에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점차 둔화하는 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쓸 것 같아요. 전날 인민은행은 달러 유한 거래 기준 환율을 전장 대비 0.12% 내려서 6.3599 유한에 고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한화 절상을 발표했습니다. 유한화 절상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한화 역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달러 유한화 환율은 지난주 6.39 유한에서 현재 6.35 유한태까지 하락하면서 유한화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코스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중국은 현재 한번 볼까요? 중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 일본이 지금 현재 0.7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있으면 이제 개장을 하겠죠. 중국도 상승으로 개장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 10시 반이 넘어야지 중국장 열리니까 그때 보시면 되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마틴 루터킹 대의라서 휴장을 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한번 보니까 7만 7천 4백원 5백원 이 흐름에서 보험을 한번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침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7만 4천 기관은 한 3만 4천 정도 해가지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물량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매수하지는 않는 것 같고 소폭 매수하는 것 같아요. 지금 기관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CL하고 골드만 HSBC 애들이 좀 사고 있네요. 오늘은 많이 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들은 사고 팔고 하면서 국내 기관들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 같고 일단 우선주가 7만 1,600원 7만 1,700원 정도 돼요. 아침에 보니까 시가가 7만 1,600원 했죠. 시가에서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7만 1,300원 까지 떨어지더라고요. 7만 1,300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서 지금 7만 1,700원 600원 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내가 볼 때는 한 어제 전일가 7만 1,900원 때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외국인들은 한 2,500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맥코리가 한 9,600주 정도 매수를 하는데 골드만이 조금 파는 거 조금 파네요. 조금 2,700주 하여튼 외인들은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재미없는 하루를 보낼 것 같네요. 재미없는 하루를 파놓고 오늘 또 이벤트가 뭐냐 LG앤솔 LG앤솔이 일반 청약 돌입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따라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청약은 KB 신한금투 대신증권 미래에셋 하나금투 신형증권 하이투자증권 통을 받는데 돈을 많이 넣기 보다는 그냥 균등으로 해가지고 두 주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50만원 정도면 되니까 내일까지 준비하셔가지고 뭐 한 두 주라도 받아서 차익실현 해가지고 소소한 용돈을 벌든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라도 한 주 두 주 더 사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하여튼 오늘 하루도 성투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도 watery %